올라가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왕이 딱 보일 거야, 정면에. 하나, 둘, 셋. 왕 보여, 안 보여, 저기. 왕이 앉아계셔, 안 앉아계셔. 그런데 왜 진짜 왕이 왔어? 진짜 왕은 안 계시지. 왕들은 다 예전 분들이잖아. 너 안 태어났을 때 왕이 살았어? 아빠도 안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태어났을 때. 왜 놀래? 가자. 왕한테, 왕한테 절하러 가자. 승재, 빠방이 없으니까 맘껏 뛰어놀아도 돼. 여기에서 절하는 거예요? 전통 한복이야, 전통 한복이야. 승재, 입어볼까? 짱간다. 써 보자. 오, 뭐, 우와, 우와. 나 부잔데? 나 부잔데? 오, 부자야. 부자만 이거 쓰고 있잖아. 부자만 이거 쓰고 있어? 부자야. 승재, 부자 되겠다. 오, 세자, 세자, 세자. 우와, 멋있다. 우와. 네. 가자. 내가 한 번 해버려 한다. 그 못던 사람. 내가 왕이다. 초콜렛을 깍고 하소다. 공룡을 내가 맞춰라. 우유가 이러면 폭군 되는 거야, 폭군. 어? 멋있는, 멋있는 왕이 돼야지. 멋있는 왕이 뭔데요? 우리 같은 백성들을 잘, 민심을 잘 다스리는 왕. 정직하고? 어, 정직하고. 가자. 이거 하고 준대다. 봐봐. 이분. 저분이랑 이분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네, 가짜예요. 아니야.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종대왕이 한글, 우리가 쓰는 지금 한글을 만드는 분이야, 한글. 나 유치원에서 한글 배우잖아. 그치?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잖아, 승재가. 네. 한글을 만드신 왕이야. 책 좀 징고 있는 책. 응? 어, 책을 종이에다가 쓰면서 연구를 하신 거지. 전화. 안녕하세요, 강사동의 송구성재예요. 한글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전화. 승재야, 세종대왕 어때 보여요? 외로워. 외로워 보여요?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쓸쓸해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야, 세종대왕 동상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승재가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못 찾어, 뭐. 뭐 하냐고. 공룡 옆에다 딱 놔주려고요. 공룡 뭐? 세종대왕 동상 보면서 공룡 놔주려고요. 공룡 놔주려고요. 공룡 놔주세요, 그럼 승재야. 저 앞에. 맨 앞에. 외롭지 마세요. 외롭지 마세요. 내일보다 더 좋아. 아름다운 이 땅에 성수강산에 장군 할아버지가 허자부이고 두 긍냥 뜻으로 나란 해윤니 해새순보슴 보니 인물도 많아 고은 대정녀와 특세은 조화 안싸녀까세 망구왕 사대하라 헝개토새와 힐리하장굴 이사부 헬세바시 뼉방아 삼총국 놀자와 항상 버제 해제 장국산이 관찬 역산이 흐른다 아버지 또 올게요 공룡친구랑 잘 놀고 있어요 양대 열심히 배울게요 매주 일요일 세종로는 저렇게 차오른 거리로 변신하네요 아이들이랑 놀러가기도 좋겠는데요 아빠가 도시락 준비했는데 도시락 먹을까 우리 배고파요 아빠가 이거 아침부터 만든 거야 하나 둘 셋 셋 Blockchain 이뻐 안 이뻐 안녕 이거 뭐예요 계란 에 에 어? 이거 엄청 고생한 거야 아빠가 궁돌이 도시락 궁돌이 도시락 예쁘지? 뭐 이거 괜찮은데? 한 입만 딱 베어물어 짜! 짜! 짜? 많이 짜? 아빠 먹어볼게 짜네 아빠가 맛있을려고 소금을 너무 넣어가지고 그냥 미안해 맛이 없지? 바지는 무리하지 말아요 승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아빠가 뭐 하나 갖고 왔지 짠! 짠! 주세요 이쁘게 해봐 승재가 주세요 주세요 멋있게 해봐봐 주세요! 귀엽게 애교스럽게 진짜 이쁘게 해주세요 왕처럼 왕처럼 내놓고 봐 자 아빠 먹고 싶어? 아빠 한 입 주세요 아빠 주세요 해봐 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주세요 뭐 줄게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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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